시와달의 전망대 인강원 혜님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늘 함께 하신 분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? 아직 몰랐어요 그러면 이름 좀 물어보세요 인사한번 우리 국인천 아이언스클럽 공성원 회장님 우리 정아주 총장님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권 회장님 네 르메와 건병란 회장님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오셔서 봉사하십니까?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세요? 네 그렇죠 오늘은 일정이 여기 오늘 전망대에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숫가 산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식사 같이 하는 호수에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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